자, 우리가 뚫어야죠, 그래도. 가봅시다, 가봅시다. 거민호, 주도. 돌아서서. 반칙입니다. 오히려 이런 찬스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반칙을 더 냈습니다.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장군이, 장군이.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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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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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달리슛. 야, 들어가, 들어가. 가운데, 민다, 가운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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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장군, 이 장군, 이 장군. 이 장군 박지원 다 들어갔거든요. 프리킹 우리 선수가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킹 올라갑니다. 헤딩. 왔어요. 프리킹 올라갑니다. 헤딩. 왔어요. 됐다. 됐다. 슛. 프리킹 우리 선수가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킹 올라갑니다. 헤딩. 왔어요. 오케이. 들어가라. 헤딩입니다. 헤딩입니다. 어드레스 세이브. 농골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나이스. 슬리엔강 슈퍼 세이브. 야, 줄리엔강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이브. 형. 이 프리킹이 머리에 정확히 맞았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갔어요, 윤남규. 여기서. 이게 원래 들어가는 건데.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임남규 머리 너무 좋았는데요. 야, 이거 다 들어갔다고 봤는데요. 이걸 또 걷어내네요. 또 저걸 막아. 미치겠네. 키가 있으니까, 키가 있으니까 또. 근데 저걸 막냐. 와, 엥강이 형식 미쳤다, 진짜 오늘. 이야, 형골만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히 우세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앞으로. 잡은 앞으로. 잡은 안 뻥쳐. 될 듯, 될 듯 안 됩니다. 축구는 골로 밖에는 증정을 못해요. 그렇죠. 축구는 뭐 판정성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현아. 나이스, 나이스.